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래 2년 반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자기가 여당을 이끄는 지도자다운 어떤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지금까지 허구한 날 정말 내부 총질은 누가 했는가 이런 면을 보면 굉장히 어떤 분열적 사고로 지금까지 당을 경영해왔다. 그 안에서 네 편 네 편 가르기로 2년 반을 허송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당 태종의 정관의 치라는 걸 얘기할 때 왜 그렇게 그때 융성을 했느냐. 정관의 치의 비밀이 뭐냐 하면 인재동용입니다. 또 그 뒤에 당 현종의 개원의 치도 아주 훌륭한 도시로 하는데 그것도 인재동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비들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이게 성공 비결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측천무후대 와가지고 이상해지다가 얼마 있다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사람 신기 인재 내 쫓기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저기 매일 혈액형 검사만 해봤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윤석열의 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에서 일단은 무너져버린 건데 사실 그때 이렇게 어떤 통합의 이념을 만들고 그런 것 속에서 같이 포용하고 담대하게 가는 넓은 그릇. 즉 이걸 도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속 좁은 행태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의 전당대회까지 이제 총선 참패하고 이르렀는데 이제 잘 돼봐야 다음 당대표는 패전 처리 투수입니다. 당분간 선거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는 당대표가 대선을 포기해야 당대표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절렌발입니다. 어차피 절렌발이다. 그러면 구도상 하나의 안정된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과도적 통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분화가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하나의 본격적인 레임덕의 국면이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누가 원팀을 방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끊임없이 대표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지금 비대위원장 대표 포함해서 몇 명째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갈아치우기 들어갈 거라고 이준석 의원이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당무개입을 하면서 문제를 문제적 상황을 키워온 것이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 만들어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당무개입을 하면서 정당을 교란시키고 문제가 만들게 파생되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당무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독립선언을 하고 정당의 일은 정당의 일이 알아서 할 테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후보 하나 정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자기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와 관련해서는 일제에 협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세게 당무개입을 해왔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겠냐. 저는 그것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후의 과정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당정이 원팀이 되자고 주장을 하는데 당정이 원팀이 되면 안 돼요. 당정이 원팀이 되면 어떡합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을 위한 소통창고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원팀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야 내 말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니네 무조건 따라오고 그다음에 야당하고는 계속 싸워 이런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딱 권한을 쥐고 국민의힘 놔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당대회까지 와서 대통령이 또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과연 끊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이번에 새로 누가 되든 선출되는 당대표의 가장 큰 미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한동훈 후보의 핵심 구호는 수평적 관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한동훈 러닝메이트 진종호 씨가 지금 당선이 됐다는 일단 한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에 들어본 적이 없는 실험입니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구도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정치 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이냐. 이런 변인데 수평적 관계라는 건 윤 대통령이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들이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열흘 만에 사퇴하라 그런 정권입니다. 그거는 총선을 죽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죽 썼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어요. 오로지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사후적으로. 거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로 25년 동지관계가 깨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선거에는 서로 엇박자를 내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배한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그 둘 사이 생각 차이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가 출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국민이 여당을 걱정해 줘야 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굴어버리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돌고래나 고래가 있잖아요. 잠을 안 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을 안 잡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잠을 자면 익사해 그러니까 무리로 가끔 떠올라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물은 휴면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래가 돌고래가 좌뇌 운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활동할 때 운해는 좌요. 또는 그 반대가 돼요. 그러지 둘 다 자는 경우는 없어요. 둘 다 깨어있는 경우. 이래서 수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냐. 당과 용산이 따로 놀아야만 산다는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돌고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인데 이게 한동훈식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새로운 생존 전략을 한번 써보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돌고래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여당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이거 친한 게죠. 러닝메이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가 됐다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저 3명 중에 1명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우리 박정훈 의원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장동혁과 진종호 확보했기 때문에 5명 중에 4명만 사퇴라면 몰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막을 수 있는 한동이 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일단 5명 중에 2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민전 후보는 친윤. 그다음에 김재원 후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김재원 후보가 됐네요. 지금은 남은 하나는 당대표 남았는데 지금 뭔가 화면상으로는 우리 한동훈 후보가 뭔가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네.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과반 넘었어요? 과반이 넘은 거죠. 그러면 한동훈 캠프 얘기가 맞았네요. 이러면 이렇게 1차에서 끝난 건데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맞았네요. 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트일까 봐 걱정했네요. 좀 세게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만드는 건데. 소심해 가지고. 예측 얘기하는 건데. 됐습니다. 임기 인지에 보면 3년 만으로 남은 건 아니고 2년 반 넘게 남았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흐러갈지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검찰 출신들은 이분들이 사실상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당정이 아니라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이 셋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서로 물리고 물린 게 있어서 헤어지기 어렵다. 헤어질 결심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약속 대련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다만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권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 권력에 해당하는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오늘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갑을 관계는 바뀐다. 바뀐다. 전도된다. 한동훈 갑 윤석열 을 이렇게 되고 한동훈에 의해서 연명하는 식물 정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독립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두 특검이 가장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한동훈 특검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의 구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정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공소취소 7번을 개인적인 청탁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동훈의 캐비넷이 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목줄을 딱 쥐고 한동훈이 핸들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캐비넷이 있는데 한동훈이 갖고 있는 캐비넷이 있고 한동훈의 대항 캐비넷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캐비넷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굉장히 또 속도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된 캐비넷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또 얽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장동혁 의원이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추진하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항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신임 대표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 이에 따라서 검찰도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정치권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고 윤환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환대전이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국하기 직전에 뭐 터뜨렸습니까 익십 터뜨리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자에서 유일하게 댓글팀이 막 논란이 됐지만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가 익십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제2라운드 제3라운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게 일부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너무 진흙탕을 하다 보니까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의원님은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보수당의 행태가 최악의 사태의 파국은 또 상당히 절제하는 이런 건 진보 정당보다 뛰어나더라고. 항상 그 이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뭉친다는 거. 이익의 균열이 생기면 또 하루아침에 원수대회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파국까지는 안 갈 걸로 봅니다. 파국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과거의 노태우 김영삼 관계 또는 김영삼 이회찬 관계의 특징을 아마 두루두루 답습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와 김종필 관계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같은 쿠데타 동지입니다. 그런데 평생 앙숙으로 지내다가 김종필이 비운의 이인자 노릇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이인자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공화당 내 최대 개편은 김종필계였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그냥 비리비리하다 끝나버렸고 권력이 아웃사이더로 돌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상김시대에 가서는 김종필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된 것이죠. 박정희 때 맹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포스트 윤석열을 노릴 거다 한동훈은.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되면 보수 정권이 파국으로는 안 가요. 자체 분열로. 그러나 그 긴장관계 심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밟고 간다.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이제 케어하면서 갈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갈등하거나 이런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러면서 관리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끌려갈 윤김 부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힘을 안 쓰진 않을 것이다. 힘을 쓸 거다. 그러면서 충돌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탈당할 수 있지 않겠냐. 분당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권력관계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신임 대표에게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쏠리기 시작하면 탈당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울타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집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권력관계가 바뀔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득표율을 알려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62.8% 원희룡 후보가 18.8% 나경원 후보가 14.6% 윤상현 후보가 3.7%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희룡 나경원을 다 합쳐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숫자로 상당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예측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심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윤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적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좌뇌운의 돌고래식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건 한국 정치에서 너무나 실험적이에요. 이건 과거의 서창원 김무성 당대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윤핵관의 몰락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 제가 어제 취재했을 때 65%라고 했거든요. 거의 근사치로 맞추고 있고 오후 4시쯤 통화했는데 더 이상 할 일 없어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났네. 선거는 끝났고 65% 예상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62.8% 나왔다는 것은 한동훈 캠프가 거의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고 원희룡 캠프는 뭐냐 2등은 했지만 분석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친윤의 몰락이고 그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dna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재편이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다 모아서 한 팀으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새로운 줄서기가 시작될 걸로 봅니다. 그 당의 dna상. 인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일 lid은motion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